안녕하십니까 어색품등부입니다 오늘은 깨를 비는 날입니다 깨를 터는 날이죠 깨는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다 배 놓으셨습니까? 제가 오늘은 깨를 털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전부터 계속 깨를 타셨는데요 일하고 와서 지금 왔으니까 깨를 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뺏기 바랍니다 딱! 끓이 들어가고 그들은 다 배가 없네 아무같은 날입니다 먹으니까 깨를 터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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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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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